어떤 게 예뻐? 봐봐 이게 좀 무난하지? 그리고 난 지금 손톱이 짧으니까 잼스톤 들어간 건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작동해? 이렇게 작동해? 고춧가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나쁘지 않네 파빌 죄송합니다 그리고... 야! 방해해 자꾸 출연해 보세요 파빌 해봤자 많이 안 보일 것 같아 손 좀 짧아서 이거 봐 루미 루미 네가 해주려고 위에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네일 파일이랑 네일 파일이랑 우드 스틱이 들어있어 야! 다 풀어 봐 어미씨? 어미씨 비켜주세요 엉덩이가 무거우세요 우와! 이것도 예쁘다 잘이야 근데 엄지가 사이즈 할만한 거 별로 없어 괜찮네 이거 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? 다섯 개 다섯 개씩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섯 개 다섯 개 하면 안 돼서 사람 손가락이 다 다른 그... 넓이인데 얘도 너무 예쁘다 근데 얘는 일하면 살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 근데 얘는 일하면 살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있어 골드 라인 고급치네 너 영혼 없이 말한 거 알아? 아니야 하하하 어떻게 봐? 그니까 흐흑 으흑 아 이게 왜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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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